대전시가 대전시소 방문자 100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시민정책제안플랫폼 대전시소 방문자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시민제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대전시소는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2019년 5월 운영을 시작해 지난 12월 10일 누적 방문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대전시소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시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낼 정책 제안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명의 제안자에게 온통대전몰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